촬영 중 얼마나 좀 한번도? 가! 너무 더워 아니? 틀란 것 같다 여기 사장 여기 사장 여긴 고주먹하고 너무 멋있어 여기 사장 애기가 예쁜가 봐 로키? 로키럭키? 엄마가 오세요 고맙습니다. 여기 벌 되게 많아 블랙길이래 이리로 올라가면 힘들지 않을까? 여기야 여기가 더 대박이야 글렀자 글렀자 진관석? 오케이 고 오케이 고 너무 좋은데 여기 물가 있나봐 여기 물에서 놀 수 있나? 맞는 것 같은데? 애기들 목소리 들으니까 이거 다 진관석 가든 차들인가? 그치? 어? 우리도 여기서 발 담그고있지 이따가 날 수가 없는데 제기라 누리길이래 어 어디가 럭키야 어디가 럭키야 어디가 럭키야 어디가 어디가 하자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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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어리에 고프로 달아놓고 싶다 흐흐흫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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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문사 진관사 아니고 오문사 진관사 아니고 오문사인데 날로만 아 목말라 아 아 안 된대 아 아 대구 가야지 노키야 노키야 와 담돌이 겁나고 있다 담돌이 장난 아니긴 마실장 먼저 가 응 가자 아 재밌겠다 와 여기 대박이네 여기 다 깔고 있어 텐트 가볼까? 대박이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시원하겠다 야 물살도 꽤 세 되게 진지하게 냄새 맡는데? 가자 너무 좋다 완전 시원하다 나 아까 등에서 등줄기를 따라서 땀이 어 럭키 끈 럭키 끈 하자 하자 여기 키우면서 약간 자연이가 벗견네 되게 많은 거 같아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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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물이 있네 여기는 좀 조용하다 하자 하자 하ished 여기 배달이 되나봐 신기하다 사람 조심하고 옷이 쫓겼어 아 저기 도로에다가 소음 비는 거 아냐? 가 왜 여기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 왜 여기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쭉 가 아 심하다 이거 왜 오는 거야? 진건상? 아 아 엄청 좋아 아 아 아 생일사이 손 그렇지 안녕 턱 코 알치 잘했어 엄마가 쉬고 있어 나한테 사고싶어 넷 풍선 신고기 물 물 물 이리와 이리와 꺄고 싶어요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